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대전과 세종, 충남에 총 1198개의 투표소가 마련됩니다. 지역별로는 대전 362곳, 세종 85곳, 충남 751곳 등이며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체 투표소 중 99.58%는 1층 또는 승강기가 마련된 곳에 설치됩니다. 투표소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투표 안내문과 정당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도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.